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감성을 담은 휴양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수의 봉황상 자연 휴양림입니다.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숙소부터 찾을 텐데요. 저는 무조건 이 사이트부터 들어갑니다. 이거는 전국의 모든 자연 휴양림을 예약할 수 있는 곳인데요. 위치를 제가 선정을 하고 날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나 검색을 해보면 근처에 있는 곳이 뜨게 되겠죠. 그러면 아 이게 괜찮네 하고 검색을 해보면 위치나 이용의 안내라든지 거기에 있는 평면도라든지 보면서 아 그러면 그 근처에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위치를 보면 아 이 근처에 여행지도 한번 알아볼 수가 있고 아 그럼 이게 딱이겠구나 생각을 하면 주저없이 바로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여행 계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바로 예약이 완료되니까 빨리 해야 되고요. 이렇게 찾은 여수는 제가 밤에 왔는데요. 먼저 배고파서 이렇게 맛있게 고기로 소주 한 잔 같이 시작을 했던 이 첫날의 여운이었고요. 이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향이나 일출을 봤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돌아오는 길, 보악산 자연 휴양림을 가는 길은 이렇게 그냥 고즈눅하고 이 바닷가의 풍경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이런 해변이라든지 이런 뷰도 괜찮고 여수라는 곳이 상당히 참 멋진 곳입니다. 이렇게 고즈눅한 이 돌산, 읍의 풍경도 상당히 괜찮은데 이쪽 여수, 보악산 자연 휴양림으로 가는 길 한번 여러분 여수에 숙박 휴일이 있으면 이곳을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사실 전날 밤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또 다른 어떤 풍경이 보여지네요. 산에서 내려온 이 공기와 저희가 묶었던 휴양관이 10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좋아가 괜찮았고요. 화태 대교인가 여기서 있는 선물을 이어주는 대교가 바라보이는 뷰가 멋있었고요. 저희 휴양관 뒷편으로 이렇게 산책길이 나있습니다. 이곳이 판백나무 산책길이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고요. 이 포도 지도가 가득 내려오는 여유가 상당히 괜찮았던 곳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걷다가 치유센터 쪽으로 한번 옮겨 봤고요. 치유센터에서 여러 체험활동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어린이 놀이터도 이렇게 좀 펼쳐져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왔을 때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무로 돼 있어서 안전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좀 건강해 보이는 이 놀이터 전경도 상당히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이 놀이터 이 뒤편으로 이렇게 식물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양지식물원, 모음지식물원, 무슨 식물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다들 자기만의 특색 가지고 있는데 봄이나 가을에 오면 정말 이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산책길도 고즈넉하게 펼쳐져 있고 제2아영장입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데크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크기가 다 틀려요. 그리고 이 크기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정해진데 정말 가격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상당히 좀 크잖아요. 텐트 한 두세 개나 팝포까지도 칠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일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자동차를 주차할 밑에 세워야 되고 좀 약간 작은 느낌이 좀 들어요. 주변에 어떤 부대활동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 옆쪽으로 위쪽으로 카라반들이 있는데요. 카라반 같은 경우도 가격 대비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제일 유명한 곳이 숲속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약이 되는 곳인데요. 이 분위기, 숲속에 앉아있는 이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만 여기서 내려오는 뷰가 상당히 좀 높아요. 숲속에 지금 높은 데 위치해 있으니까 이런 멋진 뷰가 좋고 가격마저도 좋습니다. 제일 야영장이 바로 그 아래에 있었는데요. 여기 풍경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은 곳이죠. 제일 야영장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제가 묵었던 살림휴용관인데 여기 8인실에서 묵지는 않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좀 넓은 공간에 그리고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8명은 충분히 잘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방에 하나 또 별도로도 있어가지고 아마 남녀 구분을 짓거나 할 때 애들만 따로 재울 때는 이쪽 방을 이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제가 묵었던 4인실의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사실 방은 음 그 비슷한데 방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거실 하나에 다 있지만 상당히 4명 자기에도 큰 방이고 이렇게 화장실부터 싱크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쪽 정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수 오실 때 그 앞에 대크길도 있고 호수에 오는 길도 있는 여수의 숙소 한번 잡아보세요. 창피처럼 산타운 고온 우리 우리 Coach Göte